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만남을 어떻게 만드는가가 다음 매듭을 만들어가는 시작이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 삶에 찾아오는 수많은 만남과 헤어짐 그런데 그 만남 속에 우리들의 미래를 열어가는 열쇠가 숨어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신대원 3학년을 졸업할 때쯤 12월까지 사실은 임지가 없었습니다 다른 동계들은 다 임지가 있는데 저만 임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는데 12월을 한 열흘쯤 남겨놓은 마지막을 열흘쯤 남겨놓은 어느 날 학부 동계한 친구가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이런 곳이 있는데 한번 가보겠느냐라고 시작되어진 것이 제 첫 전임 사역지였습니다 그렇게 저의 첫 전임 사역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안수를 받고 두 개의 교회를 더 거쳐서 이제 또 다른 임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그런 때가 제게 있었는데 그때 어느 날 늦은 밤에 전화 한 통이 저에게 걸려왔습니다 그 첫 사역지에서 만났던 선배님에 전화했습니다 교회가 하나 부목사 자리가 났는데 혹시 가보겠느냐라는 그런 제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제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 부목사님들은 해외에서 학위를 하고 돌아온 분들이 많은 그런 교회였거든요 그때만 해도 저에게는 장신들 신대원 졸업장이 전부여서 저는 별로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그걸 이야기해 주었던 그 선배는 사실 그 교회에 영해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럴만한 분도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저에게 언제까지 원서를 내는 것이다 라는 정도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이었죠 그런데 놀라운 건 여러분 그 선배의 늦은 밤 전화 한 통화로 저는 그 교회로 부임을 하게 됐습니다 그곳에 가서 저는 김지철 목사님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정말 제가 잘 보이더라고요 아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었구나 아 정말 부족하구나 그 만남 속에서 깊은 깨달음을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제 자신을 부지런히 준비하고 연마하는 시간들을 가졌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 이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걸음이구나 내가 아무리 내 갈 길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간다고 하지만 그 걸음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그 말씀이 딱 맞구나라는 걸 그때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 바로 만남이라는 거죠 만남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과 애굽의 두 관원장의 사건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도 같다고 보여집니다 감옥에서 두 관원장의 시중을 들게 되었던 요셉 요셉은 그들과의 만남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각각의 꿈으로 복잡해져 있는 그들을 요셉이 아침에 만납니다 그들의 낯빛이 어둡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요셉이 그들의 안색을 살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시중을 드는 자이긴 하지만 굳이 그들의 안색까지 살펴야 됐을까요? 그들의 여러 가지 심부름하는 사람 맞기는 하지만 그들의 안색까지 굳이 살펴야 됐을까요? 이후에 이어지는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떡금돈 관원장에 처형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 겁니다 그들은 언제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불안한 미래의 시간을 살고 있는 그런 존재들에 불과한 것 권력자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셉은 그들의 안색을 살핍니다 당신들의 낯빛이 어둡군요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내게 말씀해 보십시오 요셉은 만남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의 만남이 다 끝났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복권에 내어서 돌아갔지만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잊어버렸습니다 그것으로 모든 매듭이 이제 끝나고 이제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니었죠 그 만남을 통해서 또 다른 만남이 열려지지 않았습니까? 바로와의 만남이 그 만남을 통해서 열려진 겁니다 오늘 요셉이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만남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만남이 여러분 대단해 보이십니까? 그냥 감옥 안에서 만난 그러한 만남인 거예요 그 만남을 통해서 요셉에게 새로운 만남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요셉이 삶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되었던 원인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이 한 가지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입니다 만남을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2023년도 미국 대학순위 1위가 하버드라고 하더라고요 2위가 스탠퍼드라고 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동부와 서부의 아주 좋은 대학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스탠퍼드 대학이 생겨나게 되어진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느 날 하버드대학 총장실에 남노한 옷차림의 노부부가 약속도 없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남노한 차림의 노부부를 돌려보내야 되기 때문에 이 총장의 비서가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만남을 이렇게 저렇게 지연시켰습니다 그러나 끈질기게 부탁하는 이 노부부의 부탁을 결국에 들어서 총장님을 만나게 해주었습니다 노부부의 부인이 이렇게 말을 건넵니다 이 학교에 1년 동안 다닌 제 아들이 있었는데 1년 전에 그만 사고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 아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캠퍼스에 뭔가 기념물을 하나 세우고 싶어서 총장님을 찾아왔습니다 총장님이 말합니다 우리는 하버드에 다니는 사람들이 만약에 그런 식으로 그렇게 다니다가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여기에 동상을 세우기 시작한다면 하버드 대학은 아마 공동묘지가 될 것입니다 그러자 노 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동상을 세우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에 건물을 세우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총장님이 다시 한번 말합니다 건물을 세우기 시작했다고요 우리 학교에는 750만 달러나 되는 그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건물이 여러 채 있습니다 이쯤 이야기하면 알아서 그 노부부가 이야기를 알아놓고 돌아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노부인이 자신의 남편에게 고개를 돌려서 말을 합니다 여보 학교 하나를 짓는데 돈이 그것밖에 안 드는가 봅니다 우리가 차라리 가서 학교를 하나 지읍시다 그리고 곧장 자신들의 고향인 캘리포니아로 돌아가서 지은 대학 여러분 바로 스탠퍼드 대학입니다 하고 여러분 만남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열쇠가 들어 있습니다 그 안에 열쇠가 들어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의도치 않은 만남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마지막 때에 관련되어진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각각 양과 염소로 구분된 이들의 임금의 평가를 듣고 한 공통된 말이 무엇입니까 어느 때라는 말입니다 저희를 어느 때에 보셨습니까 저희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헐벗고 굶주린 이들과의 만남 속에 주님이 계셨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스치듯 지나가는 그런 만남 속에 주님이 계신 것이죠 하고 여러분 우리들의 모든 만남 속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 만남들을 소중히 여기시고 잘 만들어 가시기 바라요 그 만남이 여러분들을 새로운 만남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새로운 단계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만들어 가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만남들을 통해 요셉을 빚어 가셨습니다 요셉만큼 드라마틱한 사람이 여러분 또 어디 있겠습니까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에서 애굽의 노예로 그리고 총리 대신으로 정말 그의 삶만큼 드라마틱한 삶도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요셉에게 원하셨던 게 뭘까요 결국 그를 애굽의 총리 대신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런 시간 허락하신 것일까요 아닐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시간 허락하신 이유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아들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바꾸시기 위해서 그 시간과 만남들을 허락하신 것 아닐까요 그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그렇게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붙들린 바 되어져서 하나님께 수임받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 시간과 그런 만남들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겠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다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리의 높고 낮은 보다 더 중요한 그림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죠 그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쓰임받는 삶으로의 변화입니다 높은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쓰임받는 자로서 변화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시간들을 허락하신 거죠 그렇게 깎여지고 다듬어진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게 아니고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깎여지고 또 깎여지고 다듬어져서 그는 자신의 형제들을 다시 만나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만남을 소중히 여기시고 잘 갖고 가시는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셉이 그렇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하늘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다가 이 구절에서 멈췄습니다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내게 이르십시오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내게 이르십시오 여러분 요셉은 사망이 다 막힌 사람이었습니다 어딜 보아도 막혀 있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죠 끝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그가 말합니다 내게 이르소서 여러분 그 정도 됐다면 무기력할 만하지 않습니까 팔리고 옥에 갇히고 그런데 여전히 적극적인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게 말씀해 보십시오 그리고 시중 드는 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내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그러니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요셉의 오랜 꿈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형제들의 곡식단이 자신에게 전하고 해와 달과 열한별이 자신에게 전하는 여러분 그 꿈이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요셉은 그 꿈을 잊지 않고 있었음이 분명한 겁니다 그 꿈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요셉에게는 있었습니다 그 꿈을 잊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 한 구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바로 그겁니다 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꾼 꿈 나는 잊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 되었든지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꿈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적어도 하늘을 향해서는 열려진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열려진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팔려간 곳에서도 그리고 감옥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자신의 평정심을 유지하고 만남을 소중하게 만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열려진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마음이 세상을 향해 자신의 마음을 열도록 도와주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 마음이 열려지니 모두에게 마음이 열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세상의 모든 것들에도 그리고 모든 일들에도 자신의 마음이 활짝활짝 열려지는 것이죠 사방이 닫혀 있어도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열어가시고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학우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마주한 시간이요 어렵죠 힘든 시간이라고 누구나 다 이야기합니다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지표들과 들려오는 소리들과 우리들이 보는 모든 상황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모두가 위기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말이 참으로 맞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럼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무엇일까요? 이 요셉의 마음이 아닐까요? 사방이 다 막혀 있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함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왠지 나는 안개 속을 걷고 있는 것 같은 이런 느낌 사방이 꽉 막혀 있는 그런 느낌 우리 모두가 받고 있지만 여러분 그 믿음 그래도 하늘은 열려 있다 내게 꿈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꿈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이다 여러분 이 마음과 믿음을 우리가 간직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언젠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그들 앞에 우리가 마주서는 순간이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 팔았던 형제들을 다시 만난 자리에서 요셉이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주셨다 형제들을 마주한 자리가 아닙니다 자신들을 팔았던 형제를 마주한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는 하나님의 뜻을 마주하는 자리였어요 자신에게 주셨던 그 꿈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것을 마주하는 현장이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그 고백이 쉬웠을까요? 아닐 겁니다 그 고백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부여잡고 치열하게 살면서 얻은 믿음의 결정체입니다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젊은 날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쫓아서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보라 그러다 보면 그러다 보면 너희도 만나게 될 거다 요셉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을 마주할 때가 분명히 있을 거다 낙심하지 마라 사박이 막혀있다고 실망하지 마라 하나님 왜 우리를 여기에 부르셨습니까? 라고 말하지 마라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있다 하늘은 열려있다 제가 단임 목사를 구임한 교회는 10년간 교인 간의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교회였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죠 아마 침착하시려고 생각하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때때로 모든 사방이 다 우겨싸움을 당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정말 이곳이 정말 내 인지인가라는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 마음 가운데 늘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다 제 방에서 늘 끊임없이 제가 되뇌었던 말들이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하늘은 열려있다 다 막혀있는 것 같지만 하늘은 열려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것이다 그 다음 마지막 말은 이거였습니다 거기까지만 가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까지만 가자 그렇게 말하고 나면 제 안에 있는 많은 근심과 걱정과 염려들이 다 사라지는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견뎌왔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뜻이 있을 거다 거기까지만 가자 문득 지나간 시간들을 정리하면서 제게 일어났던 고백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거구나 그 모든 만남과 그 모든 과정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셨던 시간들이었구나 나를 빚어오셨구나 오늘을 위해 그렇게 빚어오셨구나 사랑하는 장신하고 여러분 우리의 모든 만남과 사건들은 우리의 모든 만남과 사건들은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고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과 그리고 삶과 만남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귀하게 쓰실 겁니다 하나님의 때 여러분들을 분명히 귀하게 쓰실 겁니다 예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비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늘을 향해 열려진 마음으로 모든 학우들을 대하시고 교수님들을 대하시고 여러분들의 시간들을 대하셔서 여러분들이 꼭 이 시대 하나님에게 귀하게 쓰임받은 한 분 한 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선지동산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현실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늘은 열려져 있기에 요셉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늘을 향해 열려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열려진 마음으로 우리의 삶과 만남과 우리의 모든 일들에 최선을 다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귀하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실하게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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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